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이야기는요. 전공적성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전공적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기 수시가 보통 9월달에 원소 접수가 진행되면 사실 여름방학 때쯤부터 전공적성을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능 성적이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성으로 보는 대학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내신과 비교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을 해서 학적이나 교과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게 이런 거예요. 전공적성 누가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될까?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학생부 종합전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수시 전략의 기본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시 전략의 기본은요. 일단 어떤 대학이 쭉 있을 경우에 내가 어느 대학쯤을 갈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가늠을 해라. 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수능이 된다. 수능으로 내가 이쯤 갈 수 있구나. 그리고 학생부 성적으로 교과나 종합으로 갈 때 뭐 이쯤 갈 수 있구나. 또는 이쯤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먼저 가늠을 해야 돼요. 일단 먼저 가늠을 하고 그려놓고 봤더니 내가 수능으로 이쯤 갈 수 있고 학생부로 이쯤 갈 수 있는 학생인데 봤더니 이 위에 대학들이 다 전공적성을 보는 대학들이더라. 어차피 교과나 수능으로 못 가는 대학이다. 그럼 지극히 당연하죠. 이 대학을 다 전공적성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그 다음에 내가 교과 성적이 여기 있다. 수능으로 이쯤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이 대학보다 위에 있는 대학 중에 전공적성을 보는 대학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대학이 가천대다. 전공적성을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대학이 가천대거든요. 이 대학이 가천대다. 이 경우든 이 경우든 간에 가천대는 지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교과나 수능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대학이 가천대다. 내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위에 대학을 적성을 보는 대학이 없으니까 내가 이 경우라고 가정했어요. 이 경우라면 굳이 지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라면 내가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거를 대비해서 가천대 적성을 한번 써둘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성 날짜가 작년까지 수능 전이었지만 올해부터 수능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험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 거예요. 이 경우 학생이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학생마다 케바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적성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명확하게 보이면 일단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내가 상황을 봤더니 적성 써야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지금부터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문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나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적성을 보는 대학은 수리나형으로만 시험이 가능하게 수리나형만 보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일부 홍익대 세종처럼 수리가형 부분이 미적분 2라든가 기백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다 수리나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형 전환을 일단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내가 수시에 쓰는 어떤 대학들이 이관대 수리가형이 지정인 곳이 있다. 최저기준이. 그러면 일단 나형 전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대학들만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적성 쓸 건데 적성은 나형밖에 안 나오는데 최저기준도 수리나형 해도 다 되는 대학들만 내가 쓰는데 그럼 나형은 바꿔도 되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지원 대학 유형에 맞는 적성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럴 거라고요. 적성 시행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교과 성적도 낮고 수능 성적도 낮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열심히 올려가지고 적성 보는 대학보다 윗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문과도 있거든요.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수능 내기학 영역 중에 일부 자유학 영역을 학습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과정을 좀 가져가자. 그래서 9월 모평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면 관찰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결과가 나빴다. 별로 방법이 없다. 적성 꼭 써야겠구나. 그러면 지원 대학 유형에 맞는 적성 대비를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적성이 수학 변별로 꽤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적성 보는 대학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시 수능 중심의 전략을 세우면서 수시는 논술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 위로 대학 중에서 논술 빼고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과나 학종은 지원이 어려울 테니까요. 당연히. 그럴 경우에 정기 수능을 베이스로 놓고 수시 논술 중심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성적이 올랐을 경우에. 그런데 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늦게라도 빨리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시색 좀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사실 빨리 준비하든 좀 늦게 준비하든 간에 물론 빨리 준비하든지 좀 더 유일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 적성이라는 시험 자체가 구경수 시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을 구경수 위주로 좀 하고 있었다면 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돌아서는 게 맞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공 적성을 실시하는 대학을 쭉 보게 되면 저기 위에 가천대부터 쭉 대학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적성 40에 교과 60% 반영해 출석을 좀 반영하는 평택대라는 대학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은 일부를 뽑아서 반영하는 대학과 전 과목을 뽑으면 다 반영하는 대학들 다양한데요.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은 저 이외의 다른 또 선생님께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에 대한 얘기가 따로 또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에 따라서 고대 세종과 홍대 세종만 출응 최저기준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게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일부 자연계 이과들이 수리 가형이 지정인 학과들이 있어요. 거기는 수학으로 최저기준 맞출 때 꼭 가형 응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홍익대는 자연계는 전부 수리 가형이 지정이에요. 최저기준에서.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웬만하면 다 나형에서 나오는데 홍익대 세종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적분 토나 기백 입구도 출제가 되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석사 시행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슈는 하나밖에 없어요. 산기대하고 홍대 세종이 시험일자가 같구나. 이것밖에 높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하는 대학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좀 하나 또 이슈가 있는 거는 가천대가 원래 수능 전에 시험을 봤는데 여기가 이제 적성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이 수능 이후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아마 인기도 인기뿐더러 수능 이후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경쟁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군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수수수 쭉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대학별로 보는 적성시험 과목인데 고대 세종의 인문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학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학이 다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수학이 중요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수학 자체의 변별력도 모든 대학이 다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어랑 영어는요. 물론 이제 수능과 형식이 좀 비슷한데 아이고 물론 아이고 아 깜짝 놀랐네요. 다 비슷한데 다 유형이 이제 국어 영어는 수능과 유형이 좀 비슷한데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과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거의 비슷한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어랑 영어는 이렇게 글을 읽어내면서 빨리빨리 읽어내면서 답을 찾는 게 의외로 좀 연습하면 빨리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풀랑 한 번 딱 막혀버리면 어? 어떡하지? 잠깐 생각하는 그동안 시간이 계속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그 문항 수를 보면 알겠지만 같은 데서 보시자고요. 60분의 50 문제 홍대 전용은 80분의 40 문제 어? 좀 넉넉하네. 이건 좀. 3일 때 60분의 60 문제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문제에 비해서. 그래서 국어 영어는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만 수학은 참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찍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사실은 이제 가천도는 마찬가지지만 문항 숙소가 50개지만 이 중에서 합격생들의 성도학을 보면 50개 중에 보통 한 30개 정도예요. 평균이. 30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나뭇이 다 찍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다. 못 푸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변별력이 참 높은 게 전공적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은 적성을 지원하기 싫더라도 수학은 버리지 말고 공부를 좀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나중에 적성으로 선회할 때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기를 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학이 참 중요하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게 합격자 성적 제가 말씀드렸던 성적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가천대 같은 경우 일단 내신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신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내신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맞은 개수가 35개, 35개, 31개, 31개 보통 한 35개나 30개 한 중반쯤 맞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거죠. 가천대가 50문제가 나오는데 50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적성이라는 걸로 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대한 딜레마에 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대학별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 기출문제를 싹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출문제가 내 모의고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나 나 못 나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가? 그래서 그걸 적성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이 수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보통 맞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적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준비해야 된다.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40문장이 출제되는데요. 이건 뭐 어차피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학생부 등급과 적성고사 갯수 오르다 보면 떨어진 학생은 2.9등급이었는데 내신이 2.9등급이었는데 적성은 18개를 받았다. 근데 합격한 남들은 내신이 5.7이었는데 적성이 32개 맞더라. 이 차이가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또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까지 전공적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누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전공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조금 빨리 준비하든 조금 늦게 준비하든 간에 일단은 준비를 하는 자세 예를 들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학을 조금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때 어쩔 수 적성으로 선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고 교과나 종합이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아 적성 지금부터 빨리 써야겠구나 또는 그래도 수능 조금만 더 해보자 근데 적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수학은 버리지 말고 공부를 좀 하자 라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여름방을 조금 알차게 보내시면서 수시 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